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7월 14일부터 21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기간 중 14일은 제9호 태풍 찬음의 간접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 비가 오겠고요. 17일부터 18일 사이에는 제11호 태풍 닝카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은 14일 오전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 많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11일 예보였습니다.